BX 샷을 스파이 리셔드 BX 이제부터 제작진을 해봐 BX 대하루를 임무를까요? 알겠습니다. 오늘은 처음으로 보니까들이 긴장해야죠 그럼 그래야죠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아우 저예요 자 우리 먹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들어가야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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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불고기까지 긁어야지 싹싹싹 여기 불고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진짜 대건해봐도 안된 것으로 이거 보세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김치 한번 나왔네 이거 진짜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야 야 정답 정답 정답해 저거 와 자 여기 넣어가지고 너무 애가 한번 해 볼게요 형 동생이 먹는 것만 가도 와 진짜 배가 붑니다 와 형 이거 안 먹은다고요 진짜? 이거 먹은 거 저거 괜찮아 너 방농 형만 가도 돼 불러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배터리 금방 나오고 있는데 네 두 개 네 아 예 자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그 아까 원래 이제 상품에 오늘 팀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어요 네? 여러분들 모르게 그 친구가 계속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태형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앞에서 발행하더라고 내 그 상남자 안 놓칠 때 맞죠? 김태형이죠? 아 진짜요? 저는 근데 못 눕혔어요 김태형 아니야? 김태형? 내 팀이 아니였잖아 아 비형이네 그 어쩜 얘기 위에 오래 있더라 그래 아 나 알아봐 김남준이네 야 너무 끌려 그 친구 주셔서 성공해서 여러분한테 가야 될 상금이 괜찮은 거요? 그 친구한테 와 진짜 김재형이야? 야 여기서 말 제일 없는 사람 김재형이야? 이 두 명이네 아 설마 진짜로? 형이랑 설마 아빠도 알고 있어 형 형 아니죠? 자 그럼 이제 그 멤버를 공개해도 될까요? 휴관 씨 오늘 혹시 겨드랑이에 누가 손 꼽은 적 없어요? 모르겠는데 슈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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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내 겨드랑이를... 슈가한 겨드랑이를 타봤자 누구야? 못 꼽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슈가한 거당 소고끝이 제발 손 넘게 손이 있을까따 호미씨는 오늘 누가 뒤통수 때린 적 없어요? 네? 누가 뒤통수 때린 적 없어요? 뭐야? 뭐야? 뒤통수? 뒤통수 셋째 때린 적 없어요? 혜택이 형 뭐 히 점프할 때 뭐 내려올 때 1초반에 이제 왔어요 1초반에 이제 왔어요 대박이죠 와 대박 너무 짜릿했어 아까 내 엉덩이 찌더라 어쩐지 와 비야? 김태훈이 나 딱밥도 있잖아 아니 근데 김태훈이 근데 있는지 모르게 마지막에 와 진짜 너무 짜릿했어 김태훈이네 와 뜬금없는 짓을 알겠네 여기 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여기 또 누구한테 했어요? 저한테 뭐 했어요? 잠깐만 계속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게? 진짜요? 저한테 실패했어요? 저한테 실패했으면 그건 실패 아니에요? 총 9개 미션 중에서 6개를 성공하면 성공이야 아니 근데 얘는 원래 성공인지 좀 많이 해서 내가 이상하실 때도 별로 이상한 생각 아니야? 저는 그런지 않네 네 그러면 스파이가 본인의 미션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너무 티가 많아 지금 아 지금도 티가 나잖아 얘네가 가야겠다 얘네가 가야겠다 얘네가 가야겠다 얘네가 가야겠다 진혜수가 스파입니다 김태훈 거기서 또 축하가야 되겠니? 네 알겠습니까? 꼭 제가 redevelop 형들이 이기는 그런 목소리도 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와 와아! 어이의 형? 너 아니야? 나 아니야? 그 전에 속고는 사람은 몰라. 나 아니야. 형 얼굴 머리 만지기엔 진짜 우연이에요. 뭐라는지 몰라. 맨많이 하네 물통끼! 어? 소스 올렸죠? 뭐 하냐? 불이야. 죄송합니다.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아! 죄송합니다. 너무 맛있는 걸 먹어라. 내가 감정식이 만들어버린다. 그럼! 주영상에 생각치기. 나 살새어. 눈 감고 됐어? 살새어. 규형 말하는 거 무시하지? 너 내 말 맨날 무시했어? 나 잘 모르겠어. 형 규형 세 마리 맞았어. 나 머리 한 세대 맞았어. 사실 머리 맞는 게 안 써. 아 여긴 안 써. 여기 안 써. 여기 안 써. 여기 안 써. 그럼 여기. 여기. 형 머리카락 하나를 뽑지? 응. 바로 시간 시간에 머리카락입니다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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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우리 연습 좀 해야 되겠어. realised 좀 드러내야 할 수 있어. 규형 씨 오늘 어땠어요? 왜 하고 싶어. 누구한테? 제 귓발. 사진 찍어. 응? 참. 오우. 오우. 지민이 형한테 제발 하지 마 소리 듣기 진짜? 들었어? 난 내가 너 뭐 제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했어? 아 역시 나는 어려움이 좋은데요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 됐어, 됐어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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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네가 들었지 마다 내 칠일 같아요 내 눈을 보며 하지 마 하지 마 나는 거 알아, 안 하지 마 감독님 밥 먹인 저거 실패했어 실패했어, 실패했어 빨리 필요하신대 이게 형님 이제 스트릿을 시도하면 지쳐가겠지 이거, 여기 맛있는 거 나한테 감독님 와, 감독님 천사네 와 와 자, 동작끼리 건배 한 번 하시오 야, 건배 한 번 하시오 태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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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이요 와, 대박이다 이거, 이거 뭐 완전 엑스맨이에요, 엑스맨 그거 알아요? 스파인 줄 알고 다 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뭐지? 난 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넘어가지? 일단 계속 웃었지 일단 계속 웃었지 그건 아닌데 지금 남진이 형 조용히 하고 있잖아 네가 나 아닌데 제일 열심히 성격이 되는 형님, 왜 조용히 돼? 나 교덩이 성격은 기억이 없어, 나는 아, 우리 기억이 없냐 아, 대박이다 아, 대화가 이겼다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어디 점프 뛴대요, 이거? 아, 다시 한 번 뛴대요 어, 아니요, 이거 밥 가면 된다는데요? 아, 고맙지, 그런 거나 미션 성공! 감사합니다, 여러분, 마이틴 10시! 마이틴 10시! 안녕! 정말, 여러분, 스파이로서 발표 안 했네요 아, 그렇습니다 기빨래 받고 아, 이거 오늘 오늘 처음 날인 것 같아요 번지점프다고 감독님께 진짜 실파를 시켜주셔서 정말 거랬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스파이를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, 저는 오늘 총만 해주고 상금 총은 쓰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조금만 쓰니까 한 번 먹지않아 틀어봐, 뭐야? 인간이 틀어버렸어 다시 run, run,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오, 야, 미꽃다, 이거? 멈출 수가 없어 semaine Before the end 하고 eram 와, 이거 이, 존재 himself들 저한테까 교재 진짜 pissed off 와, 좋아 내가 띄었어. 완전 열리다! 소리 올라왔다. 안 먹으리라! 광탑! 대박이다! 광탑 먹으라! 공탄소년단 잘한다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